뿅뿅 아아음, 내 퍼리스트 구이겜 크으응 네멘, 누굴놓고서 크으응 크으음 크으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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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아 크으어어어어 cell phone 킁킁킁 ㅋㅋㅋㅋち 2시간 뒤 얘들아 아래에 발자국 같은 게 있어 이게 뭐지? 치킨 발자국 같이 생겼는데 닭발 맛있디 위에 뭐가 있는 거지? 리아가 리아가 진의 인간이 되었어! 리아가 진의 인간이 되었어 빨리 도망쳐야 돼 나 몸에 시원 어떡해 어떡해 그니까 너무 무섭다 자 여기 탈출해야 되는데 집이 왜 이렇게 어렵게 돼 있냐? 이게 무슨 집이야 이거 누구 집이냐? 우리 집인데 내가 맨날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한 데서 살아? 내가 맨날 엄마 몰래 PC와 가가지고 엄마가 잠궈놓으셨어 너무 심각하네 이런 데서 사람이 산다고? 어? 그럼 우리 가족 집이야 욕하지 말아줘 어 미안해 미안하고 못 건네줘 어? 여기에 사다리를 놔야 되나봐 노란색 사다리 망치도 필요하고 여기 기름도 필요하네 와 얼음하고 노란색 사다리 구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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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리아진의 보지도 못하고 그냥 탈출하겠는걸 리아진아 나 쫓아오는 중 나 쫓아오는 중 아니 이건 뭐야uckle 뭐야. 오! 와 리아 진해가! 아 개 친구야 진짜! 야 리아 진짜 거그로 왜다른거봐 너는 첫 번째로 죽여주마! 오? 오 뭐야? 어역 아니 크리스마 맛있는 건 나중에 먹는 타입이라 무서워 리야 혀가 날 살려주어 괜찮은 거 같아 기름농 여기 어디가 리야가 날 잘못 먹다니 더 길어졌어 야가 한국사ви 이야기 중 야아 우와 리아 거꾸로 매달리더라고 징그러운 타입? 진짜 웃겨 뭐라는 거야구 우와 야 근데 그 미호가 든 병은 뭐야? 소주 병이야? 이거 뚝배기 어 그거 물리칠 수 있나 보다 그걸로 파이팅 있어 뭐? 위에 있어? 아까 있던 것 같은데 어우 저게 통로에 있네 뚝배 때렸어 고장 났어 아니야 리아가 고장 났어 고장 났어 야 리아 꼈는데? 이거 놔 고쳤다 고쳤다 으아아아 으아 으아 길게 흘러 진짜 으아아 너무 싫어 으아 탈출이다 어 탈출했어 엄덩이 어 탈출 어떻게 해 몰라 문 열었어 열윰 탈출할 수 있어 3분 남았어 저기인가 보다 탈출부가 어디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용기 내봐. 아니 용기가 안 나서 그렇죠. 탈출부가... 뭐야, 진짜 어디야? 아니 그렇게 무서웠단 말이야? 구독! 이번엔 안 걸린 사람이 했으면 좋겠네. 나 안 했으면 좋겠네. 어휴 리아 같은데. 나 지네 그만하고 싶어. 리아 또 걸렸으면 좋겠다 그냥. 잘 보니까 뒤에 뭐가 내려오는 게 보였네. 어, 몰랐어? 빛나던 거 있었는데. 덩挺이다, 이번엔 덩댕니다. 아니 왜 리아니іч인데? 리아 아니야? 아니야,나 아니야. 아니 계속 리아 위치만 보고 있잖아, 얘. 와 동 나 덩댕이 킬 다 해던데? 야 벌써 다 외웠던데. 아니 지네는 어려워. 난, 난 이상한 사련에 걸린 거 같은데? 자 아이템 위치도 다 했던데? 뭔 소리야 이게? 댕댕이다! 귀여운데? 귀엽다고? 얘들아 도망치자! 이번에는 한번 클리어하는 느낌으로 빡겜 지네가 나타났대 어? 빨간색깔 열쇠 어디 갔는데? 빨간색깔 2층이야! 2층 2층? 2층? 알았어 1층 1층 1층? 오케이 어살로 주세! 어살로 주세! 어살로 주세! 어살로 주세! 어살로! 범죄가 아니었어 달달띠 지네 밖에 못하는구나 너는 저 녀석 문을 닫고 대기하고 있었어 아하 똑백한데? 얘들아 파란색깔 열쇠 어디? 파란색깔? 그거 2층 2층 2층? 아니 너 왜 징거로워! 그니까 오 잠깐만요! 오 잠깐만요! 달려주세요! 달려주세요! 저깨가 근데 너 좀 귀엽다 저깨가 근데 너 좀 귀엽다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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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댕댕이가 귀여운데? 너 댕댕이가 저런 모습이어도 좋은거야? 살짝 호감 가는걸? 호감형이라고? 호감형이라고? 댕댕이가 늘어나잖아 오케이x3 사다리 빨리 빨리 오 얘는 무슨 딸기맛이 나네 거울로 뛰어내리지마 왜? 죽어 죽어? 나 이거 못참아 나 이거 못참는다고 음 이걸로 한번 때려볼까? 빵! 역시 지내렸는데는 어? 소주병이 딱이라니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그라우스 색깔 무슨일이 있던거야 오케 오케 보관형 망치로 불러보셨나 오케이 내가 전기실 문 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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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의 맛이 날거 같구나 으어어 으아아 blow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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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나한테 투벅이나 불렸는데 이제 죽을 때 되지 않았어?? 어.. 아니.. 으엉어! 어..어어어! 어! 하하하하 염짝 등장! 아 나 진짜 무서워! 이러지마아! 어.. 야 맥쿤! 이러지마 이러지 않으면 나를 바라봐 주지도 않은걸? 망치 갖고 와아! 2층으로!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 나 모르는데? 망치 어딨는지 몰라. 이거 떨어지면 잠깐 기절해? 어. 그러네? 망치가 필요해, 망치. 필요야? 살려주라, 야. 한 번만, 야. 한 번만, 야. 야, 한 번만 살려주라, 한 번만. 투싹할게. 진해 인간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죽고 있어. 나 죽으면 카드가 랜덤 스폰 될 거야. 잘 찾아낼대. 죽었어? 나 죽으면 카드가 랜덤 스폰 될 거야. 잘 찾아야 돼. 나, 나 죽었어. 뭐야? 나 살았다. 알았어, 빨리 나오는 곳으로 와. 출구로. 카드기 갖고. 갔어. 미안. 열었어. 열고 나갔어, 나는. 영양랑 화이팅. 나 열어놨어. 진짜. 팔 쪽에서 잠자는 거 같은데? 병을 찾아 병 병? 응 아까 부셨다 병 맛을 보여주지 으응 안가? 으응 안가? 왜 안와! 응 어딨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차피 내가 탈출했기 때문에 탈출 수 있을 수도 있어 어어? 예! 어어! 뭐야? 바보죠? 좋아요 차를 타고 도망간다 어? 차이 시동이 안 걸리는데? 아 이게 챕터2도 있나봐 그래서 컵을 타고 탈출해서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지네인간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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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링 안뇽 core